2,340,000원 234만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지었을 것 같니? 180도 기름에 데이고, 카레에 베이고, 씨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아우 소름 돋아 야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밥인가 어르신 저게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 시켰다 저희가 이소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쫓자기 남편이라든가 첫 남편 아메리칸스다 오늘부터 대구 높다 위험한 탐정 이거 왜 맛있어? 엄마 왜 봐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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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에 이정도 판별로 누가 있어?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우물거리지 말자. 우리가 잡아야 돼.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. 그럼 뭔데? 멍댕이! 닥지바 아저씨. 뭐야?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? 아이고. 멍댕이!